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8월 12일 날 7.2의 강진 그 다음에 금요일 13일 날 사우스앤드의 7.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역시 말씀을 드렸듯이 큐슈 가고시마 남단에 이제 그 아마미 오시마와 도까라 열도 그 다음에 다네가시마 같은 데에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도 지역과 그 이제 간도 지역과 후쿠시마 도후쿠 쪽 역시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바현과 이바라키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서 연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이즈제도 괌 이쪽 그 일본의 컨트롤타워로서 여기서 지진을 컨트롤한다고 저는 그 생각 저의 연구 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가사와라 제도 그네의 해저 화산이 그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라는 해저 화산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한 1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이오지마 섬이 있고요 여기서 남쪽으로 한 60km를 더 내려가면은 미나미 이오지마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인도 섬의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지점에 잠겨있는 해저 화산이 바로 후쿠토쿠 오카나바입니다 이곳이 8월 13일 금요일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분할을 하면서 예전에 그 2005년도에도 그때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해저 화산이 분출을 해가지고 수증기가 약 1000m 상공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해저 해상자위대가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근해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이곳의 분화는 지금 최근에 일본에 지금 경고를 계속 대고 있는 이즈제도와 이 간도 지바현이라든지 이쪽에 사가미만쪽이라든지 도쿄만쪽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쿄 수도 축하 지진이죠 도쿄에서 남은 도쿄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도쿄도에 큰 수도 축하 지진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지진을 컨트롤 하는 것이 이 오가사와라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인 아일랜드 이즈제도 이오즈마라든지 지금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 이런 해저 화산이라든지요 이런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들이 지금 계속해 가지고 그 일본의 화산은 이제 그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을 가는 것이고요 레벨 4는 피난 준비고 레벨 3은 입산 규제 그 다음에 레벨 2는 화구 주변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큐슈에 있는 화산들 예전에 그 구찌노 에레벨 같은 경우는 그 화산이 분화하면서 섬 전체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갔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큐슈 쪽에 계속해 가지고 사쿠라제마라든지 이쪽에 화산 폭발에 대해서 계속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가고시마 쪽에 많은 지금 큐슈에 가고시마 남단에 결국 구찌노 에레벨이라든지 스와노 세지마 다 그 최근에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눈주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서 지금 후쿠토쿠 오카나바 섬도 해저 화산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8월 13일날 따라서 지금 필리핀에서도 7.2 그 다음에 사우스앤드에서 7.5의 강진이 났죠 그 재팬에 큰 지진이 계속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깊게 지금 일본 기상청의 발표를 계속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알예가 알잇 정리